Q. 아바리앤토스, 미스메스 반대편, 아바리앤토스 미스메스입니다 스텝백, 석점, 트러블리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스코어는 11대6입니다 아바리앤토스, 캣페인샷, 석점 아바리앤토스인데, 미션에 하나 넣었잖아요 지금 손버치 뜨겁습니다 폭발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KT가 1쿼터 기선잡이를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에 두 팀의 2쿼터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데뷔한 김동준 선수인데 김동준 선수가 보여준 이 포커머스톡 대박, 와이드 오픈 코빌스탄, 박지훈 반대편, 아바리앤토스 미스메스입니다 스텝백, 석점, 트러블리 아바리앤토스 아직까지 프림 선수는 벤츠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노시케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오늘 경기, 아노시케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바리앤토스 캣페인샷, 석점 1쿼터에만 석점 2개째 스피인 무버, 박지훈 플러셔 스텝백 아노시케 이두원의 스크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점이 짧았어요 리바운드 양홍성, 북백 득점 양홍성 2명 사이 바운드 패스 이어갑니다 이두원이 빼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노시케 2명 사이에서 뒤쪽을 봤습니다 김동준 오픈 찬스 스텝점 스텝백 프림드 크림고의 매치업 리듬 타고 쏩니다 도전 예 양홍성 2초 레이업 요거 패스 선택 팩팩 양홍석을 앞에 두고 더블 클러치, 아바렌토스 지금 이효석 선수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지 않았어요 아바렌토스, 녹색의 수컷 44대 43, 라페스, 아노시켄, 수비 수컷, 현대보빈스 발레미나 아바렌토스 아바렌토스, 뒤쪽으로 이효석, 재즈 라인 점퍼 50대 40층, 더블팀 피하면서 패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림 조준, 아바렌토스, 김현민 이번에 석점이에요 아바렌토스